목포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고요. 가장 인기가 좋은 마리갈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람수는 700에서 800g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.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인 오미특대 먹갈치고요. 그리고 가장 큰 목포 먹갈치입니다. 오지고요. 이미 왕특대 먹갈치입니다. 보이시죠?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두꺼운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목포 먹갈치, 이미 왕특대 먹갈치입니다. 그리고 갑오징어도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는 시보미 갑오징어고요. 오늘 갑오징어가 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정말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. 숙회나 볶음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대도 인기가 좋습니다.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는 시보미 서대고요. 사이즈는 35에서 40cm 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서대가 이렇게 빨개야 손도가 좋은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 시보미 준치도 갖고 왔습니다. 준치가 굉장히 맛있는데 준치 같은 경우는 초무찜이나 아니면 해로 썰어 드셔도 되는데요. 손질 원하시면 손질이 별도해가지고 폿 떠서 보내드립니다. 그리고 사심이 참돔입니다.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심이 참돔이고요. 구이나 아니면 매운탕으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. 참돔은 제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더 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